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기어맨입니다 자 오늘 할 컨텐츠는 아오오니 컨텐츠라는 어 괴물들이 우리를 잡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멤버들 소개하고 게임을 시작할게요 자 오늘 멤버들 누구부터 소개할까 안녕하세요 이수... 아니 안녕하세요 주행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주행대구요 이수과님이 아닙니다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죠 어 오늘 그 외계인 역할로 이제 가족사항에서 나오실건데 아 그렇죠 앞으로 잘 해내실 수 있죠? 아 당연한거 아닙니까? 화이팅! 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수과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수과 유튜브의 어분... 어분명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유로님 반갑습니다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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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어갈게요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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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안겨워!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네 시끄러워 죽겠네 이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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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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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곤들 네 열리고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만약 옛날에는 잡히면 그냥 죽는거였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잡히면 죽지 않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자 3층에 감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안에서 네 이 안에서 이제 죽으면 갇히게 되는데 4명 다 저희 생존자가 4명이잖아요 4명이 다 갇히면 패배구요 그렇군요 한 명이면 살아 남아가지고 열어서 다 나올 경우에는 다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그러면 아오니 역할을 해주실 이숙원님이십니다 그렇사요? 네 이제 가면 써주세요 뭘 그랬어요 너야 자야마 리액션해 쓰자마자 리액션 위비 으아 까와이 당신 리뀨 인여 맨같이 생겼어 아~~ 네에~~ 그렇습니다. 이 아오오니 괴물이 저희를 쫓아올겁니다. 21분 동안 생존하시면 되구요. 좋았어! 21분 후에 네. 출구가 개통이 됩니다. 좋았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장롱 속에 들어가면은 아오오니한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간단하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갑시다! 자 오늘 아오.. 어 여기서 기본 아이템 받고 가야되요. 저건 저건 아니야 아오오니꺼야. 자 오늘 아오오니저택 제가 한번 생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어. 이제 밤으로 만들고 왔다. 야 주님 때! 오지마세요. 야 우리 아이템 파밍해 아이템 파밍해. 크흠흠 크흠 크흠 이런데 아이템이 있다고. 투척 멀빙용 포션 요루야! 요루 어딨어 요루. 요루루! 오늘 죽지마. 맨날 죽었잖아. 무슨소리 하는거야. 맨날 죽어놓고. 되게 깜깜해가지고 제가 횃불 좀 깔아놔야겠어요. 야 아무것도 안보이네. 막 그냥 할게요. 여루요 됐어. 요루룽 이거 야 왜 놀래 아무것도 안해. 아빠야 아빠 아빠주 PasOK 못생겨서 놀랬어 아 못생겨서 놀랬어 야 빨리 빨리 숨어 자아 일단은 일단은 아 아우 아우 출발했어? 어 뭐야 아아 아아 출발했구나 아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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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을 사인을 알리고 알았어 미안해 잠깐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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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니야 미안해 잠깐만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으으으 으으으 으으ros 다 나이 틀면 먹겠어.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일단 빠르게 딴 아이템을 먹겠어. 여기 끝에 아이템 하나 있습니다. 여기 엔더진주 있구요, 달걀 있는데 이걸로 오늘 생존하면서도 이게 밀치기검이라고요 여러분들 밀치.. 아오니검을 밀칠 수 있어요. 멀리까지 단미어 단미어! 여보 여보 여보! 단미어! 저기..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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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요. 거리에 따라서 제가 마이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알았어. 자기 안녕? 어 잠깐만. 여기는 위험해 내려가야 돼. 아 그래요? 밑에 있는데.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쉬쉬쉬. 아오. 여호! 아아! 아! 여보 발전아아아아아! 아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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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캐 dear 어르 하 지요 어르 아악 아아아... 호호호호 secret! 말도마! 말도마! 뭐해, 여기도 뭐해, 여기도 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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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자 감옥에 꺼내줄게 애들아 감옥에 꺼내줄게 기다려 애들아 감옥에 꺼내줄게 기다려오 애들아 금방 가 뭐야 아무도 없잖아 야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벅스 아저씨 요로 요로 빨리 따라 빨리 따라 나 기다려 나 기다려 여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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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여기 여기 요로야 여기 여기 입 아파 입 아파 입 아파 입 아프네 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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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한쪽 한쪽 뭐하는 거야 이름표 보이게 뭐하는 거야 갔어 누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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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은 누워봐 아 누워봐 아 누워도 이름표 안보이네 어깨어깨 안보여? 안보여 13분 다 먹거든? 좀만 생각하면 돼 13분 아니 일단은 나는 지하에 내려가야겠어 지하에 내려가야겠어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아우가 엄마 엄마 안갔어 안갔어 아아아아 나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아아아 아 빨리 가야 가야 잠시만요 아저씨 아저씨 아 갔어 여려주세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어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오 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여기있다 여기있다고 가야겠다 합류를 해야겠어 합류를 해야돼 뭉치자 뭉치자 얘들아 뭉치자 아 요르야 어딨어 어어 여 관릉게! 거기로 이설봐 네 너 왜이렇게 뭐가 그렇게 왜 이렇게 arARRENQué 뭐가 이렇게 애가 좋아 기분이 좋아 오늘 아아.. 내 거 가지세요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뭐지? 좀비 피그맨이잖아? 야 야 일로와 오오오오 깜짝아 야 일단 우리 지하에 내려가있자 단면이 잡혔어 단면이 완전 잡혀버렸어 지금 야 빨리 와 딸이 죽으면 안돼 야야 10분도 늘고 다녀 이제 안하는거 아니에요? 아냐아냐아냐 우리 둘이 뭉치면은 자 이쪽으로 가자 아하하하하하 딸 자리 수려도 문 열어줄까 말까 열어줄 요리 몇잘? 온다 온다 온다!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아하하하하하 야 왜 문 열줘 문 열줘지마 문 열줘지마 문 열줘지마 문 열줘지마 지금은 안되니 오오오오오 저희한테 왜그러세요 오오오오 알겠어 야야야 나가지마 어 어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머리 너 너 머리 크지? 하하하하 야 알바야 이 새꺄 하하하하 알바생이였어? 알바생이였어? 알바야 아오니 알바생이셨구나 알바야 아 네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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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급 이따 끝나고 확실히 드릴테니까 확실히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네네 아야야 문 열줘지마 문 열줘지마 야 다시 다시 제대로 무섭게 할께요 아 제대로 무섭게 한번 해주세요 아어어어 아하하하핳하하핳하하핳 빨리 WAII NOO 하하하하핳합니다 또 ли 2문 열까 우리가 아하하하핳 읎 갑자기 우리 간다 오세요 잘바사 아 아 오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아 따라와 문 열어 안 주워 아 아 아 아 어? 안녕하세요 아 저게아 어 저 죽었어요 하핳 저 저 죽어버렸어요 아니 날 구해주러와야지 죽으면 어떻게 해 아 나 나도 잡혔어 그렇게 됐어 그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된 이상 이상한 외계인이랑 딸한테 기대주는 밖에 없다고 아 빨리 나 문 열어 줄러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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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이씨 뭐야? 뭐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지? 뭐 어떻게 믿기 우리 같은 팀이잖아 야 뒤에 아홍원이 온다 아홍원이 온다 한 번 사명시 한 번 해볼래? 사명시야 빨리 알았어 알았어 하사명시 할게 진흙대로 사명시로 진흙대?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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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야 뒤에! 진흙대! 진흙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아! 진흙대 이벙쳐가! 이벙쳐가! 야! 문 열었어야지 그니까! 야! 야 믿을 건 요루 밖에 없어! 야 믿을 건 요루 밖에 없다고! 너희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이 세 가지? 우리 나라에서는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놀이가 있지! 뭐죠? 첫 번째로 쥐블놀이 쥐블놀이 두 번째로 관자놀이 관자놀이 세 번째로 영웅놀이 영웅놀이 어어 영웅놀이하는 녀석들은 다 죽을 거야 아아 알아두 우리가 믿을 건 요루 밖에 없다고! 여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서까지 당극이야! 하! 이런 젠장할! 하! 이런 젠장할! 이런 젠장할! 우리 딸은 7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살릴 수 있을까? 근처에도 안 올 거 같아 안 오지 않을까 그냥 우리를 살리러 도망갈 수 있을까? 노루야!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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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살려줘! 뭐지? 그건 바로 집을 놀이지! 이 멍청한 불을 지르면 어떡해! 야! 우리 집을 놀이한다! 아 집을 놀 너도 놀고 싶지? 하지마! 다! 아! 아 어떡하지? 요루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 여기 구멍이 있는 거야 야 구멍이 떨어져! 생겨도 떨어져도 죽어! 하지마! 가지마! 밥을 멈춰줘! 안녕? 야 이거 왜 떨어져? 노루야 살려줘! 이렇게 또 관자놀이까지 하다 버리자네 아 요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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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요루가 오고 있어! 어! 문 열어! 어! 여기야! 오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루야! 요루야! 빨리 문 열어! 야 문 열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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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수건이 왔어! 이수건이 왔어! 이수건이 왔어! 당신이 왜 요루야! 구해주러 왔어요! 그래 당신은 바로 요루야! 문 열어! 아 어디부터 도망가야죠! 빨리! 아 어디부터 도망가야죠! 빨리 탈출하세요! 어! 어! 도망가! 막장 막장! 야 요루 왜 야 왜올라 왜올라! 우리 탈출했어! 요루가 열어줬어 요루가 요루가 열어줬어 요루가 어어 요루가 열어주던데? 어? 나 누구냐고? 모르겠어 너도 아! 일단 아이템을 좀 먹어볼까? 좋았어 좋았어 헉 어어 자아 아이템을 좀 먹어야 됩니다 소리를 좀 켜달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뽕 우리 이렇게 켠데나? 아아 요루님? 네! 아 이제 크네요 어 꼬따기요 어 오케오케 아 가지마 나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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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말라고 알았다고 보지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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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이 간거 같은데 아니 갔어 아 아 아 진짜 아 멍청이네 너무 흐흑 ㅎ ㅋ ㅈ ㅋ 아 ㅋ ㅋ ㅋ ㅁ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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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열이 죽었어. 단병원 열이 죽었어. 지도태 우리끼리 가자. 내려와. 버려 버려. 그냥 와. 그냥 오라고. 그냥 와. 그냥 오라고. 1층 장롱으로 와. 1층 장롱으로. 일단 와. 3명 다 죽었어. 3명 다 죽었다고. 여기서 저는 선택을 해야됩니다. 그들을 살려서 같이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저 혼자 탈출할 것인가. 지금 남은 시간은 2분.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아직까지 탈출할 것인가. 1층은 내의 선택은 한쪽을. 1층에게서 기원적으로 말이다. 생일이 그 말을 한 수 없는 거 같아. 우선은 대상으로 대상으로 말이다. 6층은 내의 선택이. 3층은 내의 선택은 해. 2층은 내의 선택은 해. 영웅 놀이! 어딨어 이 영웅들 으아! 딱! 뜨앱! 뜨압! 흐흐흐흐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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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니 포션! 흡! 흡! 애들아 나 살려줄게! 그럼 기다려! 아 애들아 살려줄게 걱정하지마! 영웅 놀이! 영웅 놀이! 영웅 놀이! 영웅 놀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좋았어! 간다! 야! 영웅 놀이! 이분 끝났습니다! 비번 알려주세요! 내가 열어주러 왔는데 문을 열어버렸어! 비번 알려주세요! 이분 끝났.. 이 멍청이! 나간다! 나 가자야지! 영웅 놀이! 영웅 놀이! 영웅 놀이! 영웅 놀이! 아 왜 죽어? 나 탈출해야겠다 이제 저 탈출합니다! 탈출해야겠다 가자! 다 왔다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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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7일! 나 탈출해야 할거야! 다 나왔다! 누가 오고있어? 누가 오고있어? 밥 묘구만! 나와! 저번호가 뭐죠? 에헤에 요로는 어딨어 라든 노홍을 오지마!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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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안돼! 너는 안돼! 알아들었어? 씹어 27일 나와 다 나왔구만 야 왤까 뭐가 이게 진시해 아 탈출했네 아 집에 들어가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여서 탈출했네요 아오니가 좀 바보라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수연씨 저희는 다 탈출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금방 잡을 수 있어요 다 탈출했다고 어디가세요 탈출했다고 다 아니 금방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밀번호가 뭐였죠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똑똑한 녀석이었군 탈출했어 다 탈출했는데 끝났어 아오니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다 아하하하 들어와 끝났어 아니 아오니가 문이 열어주니까 탈출이 쉬워지지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게임인데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오니 콘텐츠가 아오니가 바보라서 아쉽게 끝나버렸네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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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니가 바보였어 아오니가 바보야 안돼 자 오늘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오니가 바보 바보우니? 바보우니라서 쉽게 깼는데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인개면 가족이구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아헤이 바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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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우